성동구 굉장히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정말 부천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이곳에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2의 성수동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한다고 했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수동 과거에 7, 8년, 10년 전에는 정말 소액투자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액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용성 지역 중에서 성동구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고 부천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뛰어난 입지와 과거에 노화된 중공업 지역이나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최고의 재개발을 통해서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첫 번째,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 한강변 또는 강변 조망이 가든 뷰를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성동구 이 세 가지 여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부천으로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 즉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성동구 용답동이다. 따라서 용답동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제2의 성수동의 그런 버금가는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성동구 중에서도 용답동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입지와 소액투자, 재개발의 투자 타이밍이 어울려져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성동구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성수 역세권 일대가 IT 산업직으로 지정돼서요. 앞으로 용종룰이 완화되면서 첨단 4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들, 즉 언택트 기업들이, IT 기업이죠.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 연봉 자체가 1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올라가려면 풍부한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정말 양질에 대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젊은 분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성수동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수동에 있는 서울 아크로포레스트가 60억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억대가 돌파가 되고 있고요. 역대 최고가의 아파트 시세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포레스트만 그런 게 아니고 주상복합단지들이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동구의 투자 가치, 입지적인 강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성수 IT 밸리 어디냐? 바로 성수 역세권입니다. 성수역의 상단부, 하단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가 주상복합초는 서울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변의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거의 만세대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 또 강남 접근성 워낙 좋고요.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압구정동과 청담동, 또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동 역세권과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 바로 용답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시면 용답 역세권, 답심리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성수 IT 밸리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동, 성수 IT 밸리 용답 역세권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용답 역세권역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답동,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래쪽으로는 삼성 역세권이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청량리 역세권, 바로 2호선 라인의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들은 앞으로 GTX가 또 A, B, C 노선이 다 개통되기 때문에 GTX 역세권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수 IT 밸리와 삼성동, 강남의 접근성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바로 용답 역세권, 5호선 탑심리 역세권이고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왕심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GTX 역세권역의 그런 바운더리에도 포함이 되고요. 용답 재개발, 1구역이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후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 IT 밸리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용답 1구역, 유명 브랜드 대기업 1군 브랜드 1700세대의 그런 대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재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동구 용답동 주목해드릴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용성 지역 중에서 최고의 부천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동구.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고요.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 또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부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 앞으로 최고의 입지적인 가치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하는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초구냐, 강남구냐, 송파구냐, 성동구,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권 이후에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입지와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지역, 강남, 좋은 지역 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데요. 성동구 용답동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용답 1고요.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뛰어난 입지와 아직 오픈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픈만 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그런 단지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큰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1700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대단지를 갖추고 있고요. 바로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뷰가 나올 수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3만 평이 넘는 대규모 공원화 사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숲세권 또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성수 아이티밸리의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어마어마한 그런 프리미엄이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큰 폭의 세착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어느 지역이 바로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개발이 본격화될 때는 브랜드 대단지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답 역세권 파랗게 보이는 데가 바로 청계천 변 조망이 가능하고요. 용답 1구역이 본격적인 분양과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붙어 있는데요. 입주 시점에는 거의 15억대까지도 갈 수 있는 프리미엄만 갈 수 있는 뛰어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 지역이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답 1구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용답 2구역, 3구역,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소액이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본격화로 집가생승이 기대되는 용답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구역과 3구역을 특히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향후 투자 방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의 숨겨진 보석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답동입니다. 용담 역세권. 앞으로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 용답동. 정말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액 투자. 두 번째, 큰 폭의 시세 차이. 세 번째는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뭘까요? 바로 용담 역세권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고요. 또 시장이 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핵심 키포인트는 개발이 용담 2구역, 3구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고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런 핵심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임정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삼박자, 즉 소액, 또 큰 폭의 세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갈 수 있는 하반기에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